반지가 커가지고 조금 더 가만히 있어요. 저희는 컨셉이에요. 벨벳입니다, 벨벳. 파란색.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이죠. 파란색 좋아해요. 저희 팀 맞죠? 저 그럼 무슨 색 좋아해요? 너한테 말 안 해줘. 혼자 저한테 말 안 해줘. 많은 팬분들한테 항상 파란색 좋아하더라고요. 팬분들한테 말 안 해줘요. 너 노란색 좋아하잖아, 옥진이가 노란색. 저 하얀색 좋아해요. 너한테 말 안 해줘. 마지막으로 우리 올리오노브의 비주얼 신 규빈 씨가 입장하십니다. 규빈 씨 아니네요? 저 뭐야. 규빈? 아 이거. 네. 제 말이에요. 얼굴 커 보여요. 네, 안 보여요. 어우 작아 보인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제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오랜만에 군대이기도 하고 출시되게 팬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굉장히 되게 되돌이더라고요. 굉장히 작아나도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아! 아! 이렇게 나와요. 입장을 못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아쉽진 않으셨는지. 너무 아쉽죠. 진짜 저희가 이렇게 멋지게 돌아왔는데 그 옷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. 오늘 밀포터 어땠어요? 잘했나요? 별로예요. 별로예요. 아 그래도 잘했다고 그랬어요. 밀포터 어땠나요? 잘했습니다. 네. 다음에 규포터로 전화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안녕. 안녕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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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